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단위명사를 공부하겠습니다. 커피 한 잔 와인 한 병 다음 대화를 들어 볼까요? 레아 씨, 아침에 뭐 먹어요?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셔요. 한 잔 마이클, 오늘 생일 파티에 가요? 네, 와인 한 병을 준비했어요. 한 병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